하루야! 나 다시 들어올까? 그럼 모른척할테니까 잘 숨겨봐, 알았지? 어머! 어머 하루야! 난 너가 여기있는지 진짜 몰랐는데 근데 밑에 숨긴거 뭐야? 커플템 너 설마 내 메모장 보고 이러는거야? 아 맞네 편지 커플템 뽀뽀 100번 야 그건 빼 진짜 빼? 아니 어 아니아니 어 커플템 좀 보여줘봐 나 기대하고 있을게 이게 뭐야? 커플템 어 이쁘지? 저세상 센스 좋다는거지? 너 너가 그렇게 쳐다보면 당연히 좋을 수 밖에 없잖아 뭐야 왜운서? 너 눈 떴지? 아 뭐야 아 너 왜 왔는데 진짜 너 이제 다시는? 다시는? 됐어 다시 해줘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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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